안녕하세요. 미소뷰 부동산의 미소대표입니다. 이곳은 입주를 시작한 구리갈매 현대테라타워 주식산업센터의 9층 테라스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넓은 옥상공원은 8층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8층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호실 안에 차량이 진입 가능한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으로 되어 있구요. 9층과 10층은 업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테라스는 228평의 총 5개 호실과 연결이 돼서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바로 앞에 태극기의 위험을 늘 보실 수 있는 태극기 동산이라 불리는 협동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는 풍경이 멋진 것 같습니다. 넓은 광폭 테라스와 연결되는 호실을 보여드릴게요. 이 호실은 투발코니 코너 호실로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의 서비스 면적이 매우 넓은 48평 정도 되는 호실입니다. 8층까지 제조 호실들은 천정, 텍스 마감이 없이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9층과 10층 업무형 호실은 천정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보는 2.9m가 나옵니다. 호실복도의 내부쪽도 공원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전용 31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호실입니다. 호실의 내부 마감상태 깔끔하구요. 천정보는 2.9m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도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바로 앞이 톨게이트라 조용한 편이구요. 산 조망뷰가 멋진 호실입니다. 샤시는 미다지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샤시는 미다지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옥상 공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이 세팅되어 있어서 업무 환경의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